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주목해볼 정보는 포스코 퓨처엠, LNF, 첨부, LKI 테크놀로지입니다. 배터리 쪽으로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첫 번째 정보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양극재, N극재를 모두 다루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양극재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종국입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하이니켈 제품이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개시를 하게 되니까 물량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양극재 출해량이 약 7만 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2년 작년 대비했을 때 약 10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이니켈 양극재라는 것은 판가 자체가 조금 높아지거든요. 고판가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가 곧 얻어드릴 수 있는 영업이 자체가, 수익성 자체가 개선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5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양극재 판매 단가 자체가 떨어지던 추세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양극재와 은극재를 모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극재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물이나 전구체 시설 공급망 확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한 1년 동안 한 90조 원 이상의 주요 고객사의 수준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은극재에 대해서 포인트로 삼을 것은 은극재 업체들 중에서 살 중국과,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외에 은극재를 한 업체들이 제한적이거든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은극재 시장에 대한 수주도 기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게 좀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금융재 캐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8만 톤에서 목표치는 2030년까지 32만 톤, 약 한 4배 정도 더 증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전국체 44만 톤 목표로 증서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사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보다 그런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더 높은 내재화율을 시현할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도 포스코 퓨처엠에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회사는 분리막으로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요. 매출액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억으로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오히려 분리막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18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오히려 흑자전환하는 모습 보였다는 것도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분기에는 전사가 흑자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주요 공장 가동률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거든요. 결국에 이 부분이 공장이 높은 수준으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좋은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도 SK온 배터리 가동 회복이 되면서 물량 증가가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캡파 중에서 약 13만 제곱미터 정도가 아직까지 미정이거든요. 확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북미 진출을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IRA로 인해서 분리막을 미국 편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니즈 자체가 커진 상황이고요. 그 후에 폴란드나 중국에 선제적인 증설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늘어나는 물량에 대한 수요를 대응력을 높여서 북미 증설 이전에도 굉장히 원활하게 분리막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북미의 분리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하고 북미 업체로 북한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분리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북미 수급 같은 경우에 계속 타이탁이 유지가 될 것이라서 그에 따른 수에도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